자 신성 델타테크 현재 재료로서 엮인 게 바로 2차전지 자회사의 상장 그 다음에 플러스 MSCI의 편입 가능성과 현재 진행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전도체 관련 주로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재료가 안 나와 죽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바로 상승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이런 테마 자체는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상승분의 조정과 5파동 나왔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추세선 일단 깨지면서 현재 조정값 주고 있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기존 매물대에 대한 갭은 일단 메꿔줬고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만들어야 이제 어떻다? 새로운 파동으로 갈 수 있다. 보통 한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1, 2, 3, 4, 5 전체적인 상승 파동 ABC 조정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횡보예요. 횡보. 현재 이 시점이에요. 횡보다는 뭐냐?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슈 자체들도 빵빵하게 나와 있죠. 이 자회사도 현재 2차전지 엮여 있으면서 IPO로 엮여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예요? MSCI 편입, 다음에 초전도체 이거 관련해서 아직 테마가 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터진 테마는요. 올라갔다가 내려 꽂질 않아요. 왜냐? 이 테마 자체가 형성이 되고 나서 전체적인 파동에 대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됐죠.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이제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내가 튀어오를 추가적인 매집이 필요하고 매물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이후에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털립니다. 호내가 나서 털리는 게 아니라 지쳐서 털려요. 지쳐서. 대륙들이 개미 터는 패턴이 하락으로 조정줘서 이것만 가지고 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해요. 조금 유식한 말로. 팍 떨궈서 겁져서 떨구는 거. 롤러코스터죠. 그다음에 뭐냐면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올려놓고 내렸다가 이래버려요. 이래버려요.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건 떨어져서 무서워서 롤러코스터 탈 때 어때요? 무서워서 비명 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놀이기구 타려고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이탈하잖아요.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구간은 차트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냥 손만 뺀다?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이 매물 때 다시 한 번 터치할 확률이 배워도 없습니다. 기존 패턴. 이놈의 신성 델타테크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슈팅하고 수렴한 다음에 푹 내려 꽂아서 지옥 갈 것처럼 했다가 바로 올려 꽂아버렸어요. 살짝 저점 깼죠? 저점도 딱 살짝 깨놓고 올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맞습니다. 상승가이버전스. 이것도 한 번 조정 줬다가 이렇게 해서 푹 깼다가 올릴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얘네들이 지금 이 세력의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거 패턴 자체가 이미 홈사이클이 나왔다. 결국 다시 한 번 반복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왜냐? 이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습관처럼 성공한 기억에 대해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세력도 똑같아요. 왜냐? 성공률이 높으니까. 입증이 됐으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괜히 여기서 머리 더 굴려서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어때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구간 테스트하는 거 보고 올라가도 충분히 먹는다. 올라가려고 할 때는요. 지지부질할 때는 지지부질하지만 어차피 박스 만들 거니까. 내려가도 말아 올릴 거니까. 그래서 급할 게 없다. 대신에 먹는다.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 내가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 번 쳐오르는 전체적인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그리는 거죠. 결국 최소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패턴은 만든다. 그래 놓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그 이유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1파, 2파, 3파가 되는 거고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간 5파동으로 다시 한 번 개미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못 따라가게 팅팅팅팅 올라갈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손 빨고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못 견뎠을까? 이때 너무 무서웠는데 이때 그냥 너무 지지부진했는데 라고 하면서 털리는 거죠. 지나고 보면 아 내가 털렸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력들의 패턴, 추세, 지지와 저항매물대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체크한다 하더라도 현국은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반드시 오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락분의 0.382조정과 0.618조정값 체크해 두시고요. 그 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구간은 다시 한 번 튀어오르는 자리다라고 강조드리고 지금은 상승파동과 조정, 한 사이클이 끝나고 횡보 이후에 다시 한 번 방향을 결정할 거다. 왜냐? 아니 쏠려면, 총을 쏠려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돼요. 현재는 딱 봐도 어때요? 이미 한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총알 다 썼다는 얘기예요. 총알을 넣어야지. 그러면 시간 조정해야죠.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파동의 원리. 한 사이클. 네, 한 사이클. 상승과 조정. 1, 2, 3, 4, 5. 조정.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게 큰 3파가 되고 4파가 되고 5파로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승분의 보통 우리 조정값. 눌림목 나올 때 어느 구간 나와요? 네, 맞아요. 이 구간. 절반의 법칙과 0.618. 이 구간이 그냥 핵심이라니까요. 네. 왔네. 지금부터 분할 면에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네요. 손절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기존 저점 깨지는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승률과 손익비가 있는 구간에서는 본인 그릇입니다. 못 들어가는 건 자기 손가락을 탓해야 내가 아직 먹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승률이 좋은 자리와 손익비가 있을 때 손절은 짧게 길게 기대할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죠. 뭐 재료요? 재료 매매는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총을 쏴서 슈팅이 날려면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되고 방아쇠도 당겨야 돼요.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재료인데 투자 심리를 다극하는 거죠. 개미들이 따라 붙게. 아무리 지금 상태에서 이슈가 뻥뻥 터져봤자 아니, 총알이 없는데 매집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슨 재료만 터져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재료 볼 필요 없다. 어차피 호재 나왔고 나올 악재 다 나왔다. 그렇잖아요. LK99 관련해서 초등호체 이제는 어떤 누가 100% 아이슈타인이 살아 돌아와서 아니다라고 해야 그나마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이슈나 호재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제는 차트의 영역이다. 수급과 거래량과 차트의 영역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 지지 저항 다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과 현 부가 딱 피보나치 조정값으로 보니까 눌림목터점 맞죠? 네, 그리고 목표가 우선 기존의 매물대자리 네, 그리고 손절가 명확하죠. 그럼 뭐예요? 근데 궁금한 건 여러분 이거잖아. 만약 여기까지 돌파를 했어 그럼 여기서 팔라는 거야? 팔아야 될까? 아,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루하루 대응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주주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답변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 구독자가 되신 이후에 010-5929-7823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 딱 화면 멈추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이 번호로 문자 구독자 해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방과 톡방 각각 성향에 맞게 조용한 사람 좀 떠들고 싶은 사람 각각에 맞게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링크를 열어놨더니 방에 들락날락 하다가 광고 계정이 하도 스팸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인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피해 없으시죠. 그래서 찐 소통자를 가리기 위해서 인증 절차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 구독자까지 문자 발송해 주신다면 뭐 광고 계정일 리가 없죠. 광고 계정들이 할 일 없습니까? 제 영상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확인하고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뭐 당장 방 움직일 때 팔아야 되냐 홀딩해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비중 얼마나 두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신나리오 이런 거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고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구독자들한테는 잘해드려야죠. 네 어차피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그게 1천 구독자든 2천 구독자든 뭐 500 구독자든 뭐 10만이든 상관없이 이 유튜브 팬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유튜브는 유튜버는 그러잖아요. 본인이 유튜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팬이에요. 잘해드려야죠. 네 그리고 끝까지 가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의들 답변해 드린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라마 톱방에서 종목 대응하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과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하신 분은 텔레그램방 들어가서 정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좀 물어보고 소통하고 싶다 하신 분은 톱방 들어와서 많은 분들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에 뒤처지지 마세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정보를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신성 델타테크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크게 나쁜 자리도 아니고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도 아니에요. 일단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이 구간에서 매물대 만들어 가는구나. 하지만 이 폭은 지금 지지 매물대로 확실하구나. 승렬과 손익비가 있는 자리구나. 명확하구나. 내 그릇이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지금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제대로 저랑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텔레그라마 톡방 입장 참여 지금 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딱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